지금 현재 내 생각에는 도둑이 재석이 형이랑 소민이가 나는 내 안에 있어 야 이 자식아 입 다물고 있어 이 자식아 아 근데 소민이가 유난히 마리 없긴 없다 저 수다쟁이가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도둑에 대한 힌트를 걸고 이동 미션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이번 미션은 릴레이 전원통과 줄줄이 불러요입니다 줄줄이 불러요입니다 자 먼저 제가 선창을 해서 노래에 끄듬절이 생기면 그 끄듬절을 받아서 노래를 릴레이를 쭉쭉 불러가시면 돼요 자 줄줄이 불러요 자 줄줄이 불러요 끝노래있기 끝노래있기 자 저부터 먼저 첫소리로 시작할게요 자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여 여루가? 여보세요 뭐야 어? 거기 누구 없소 거기 누구 없소 소 소 소 소 아 소 쩍고 소 쩍고 아 아저씨 빌룡씨 아유 화를 이렇게 내요 아니 말해야 되겠어 난 소가 없어 소 아 잠깐만 벤새가 없어 아 잠깐만 벤새가 없어 아니 자기가 틀렸는데 동일까 틀린 일이야 자기가 틀렸는데 동일까 틀린 일이야 아니 우리한테 틀렸어 아니 아니 우리한테 틀렸어 아니 소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 이분 정책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우리한테 화를 내서 아니 아니 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 내가 쎈 범인 아니면 범인 아니면 상관없어 아니 범인 아니면 범인 아니면 상관없어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 화가 막고 못하는 상태를 못 참으면 이분은 그냥 시민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걸 내겠어 어젯밤에 아 얘 이상하네 아 나 은신혜 상관없어 아 얘 진짜 이상해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정말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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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거야 아니 못하겠으면 입장세스 내려요 아니 아니 형 형 형 형 야 나가 그러면 아니 나도 이렇게 못하겠어 아니 이런 출연자 처음 보네 아니 근데 저희 다른 게임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나요? 그러면 즉석에서 네 구구단을 한번 할까요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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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김종국씨보다 구구단을 외자로 갈 거예요 쉬운 걸로 갑시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 3 15 6 3 18 7 3 3 21 2 5 10 6 4 24 6 5 15 6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그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도둑에 대한 힌트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구단로 여자는 3천뿐이다 진짜 나 알아 유고석 씨 알지